요새 이모님하고 힘드시다고 해서요. 미라한테 들었어요. 강주 씨한테 딸이 있다고. 그래서 이모님하고 갈등이 심하시다고. 네. 저야 사랑하니까 받아들였지만 엄마랑 할머니 힘드시겠죠. 이해는 하지만 막상 엄마랑 부딪히면 화부터 나더라고요. 아들이 하겠다는데 응원 좀 해주지. 아니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요? 그럼 별이 아빠는?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. 궁금하지도 않고요. 아니 안 궁금하면 그게 거짓말인데 그냥 접기로 했어요. 별이 아빠가 누구든 전 별이도 강주도 다 사랑하니까. 대단하시네요. 좋게 말해주시네요. 우리집에서는 바보 등신 미친놈. 평생 안 들은 욕 요새 다 듣고 있는데. 부럽네요. 그렇게 한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게. 형님들 사랑하시면서. 아 이참에 짚고 넘어가야겠다. 우리 미라 외롭게 하지 말아요. 걔가 겉만 깍쟁이지 서곤댁이 어려요. 알죠. 제가 많이 부족하죠. 아니 전 누구한테도 부족한 남자입니다. 오늘 이상하시네. 늘 여유 있고 따뜻하게 배려하시는 분. 근데 정신과는 본인이 선택한 건가요?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. 의대 예과 다닐 때. 어떤 여자가 권해줬어요? 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.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잘해줄 것 같다고. 탁월한 안목이네요. 혹시 그분이 형님 첫사랑? 첫사랑도 좋지만 우린 미라 슬프게 하지 말아요. 부탁드립니다. 근데 저한테는 힘내라고 안 해줍니까?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하는건데. 저도 우리 강주랑 잘되라고 응원해주셔야죠. 아 미라는 얍실하게 중립을 선언해버렸거든요. 천천히 드세요. igaigaigaigaigaigaigaigaeigaigaigaigaigaigaㅁ3 집 근처야 나와 만나자 한 번만 한 번만 못났다 정말 대체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? 내 말 못 알아들어? 이렇게 보는 거 싫다고 너무너무 후회가 돼 나는 왜 나는 왜 그런 용기가 없었을까 왜 도망만 갔을까 승현 씨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초라했어 사랑 앞에 당당한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 그만하고 얼른 가 나도 내가 한 사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가 다음부턴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고 문자도 보내지 마 얘기하려고 나왔어 잘 가 강주야 별이 정말 나하고는 별이는 내 딸이야 아무하고도 상관없는 내 딸이라고 그래 구박을 하든 말든 우리 강주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다 여기가 이강주 너 이강주